x에 대한 1차부등식 주지 있죠 그러면은 좀 전개를 해갖고 그 동료항끼리 모읍시다 즉, 좌변은 x로 모읍시다 a 제곱 x 되고 a 플러스 ax 자 ax만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x a 1이 되고 좌변은 인수분이 되죠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x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ㄱ을 보게 되면은 a가 0보다 작다 이러면은 a a 마이너스 1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음수고 이것도 음수 되죠 그럼 이거는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까 이거 좌변 우변에 a a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a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1 되니까 아 이거 거짓이죠 어 ㄱ 틀렸습니다 거짓입니다 자 ㄴ a 가 1 보다 크면 그러면은 a a 마이너스 1 1 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ㄴ 3 입니다 자 ㄷ 갑니다 자 ㄷ 자 해가 없을 때 a 값은 했는데 a 가 0 일 때 a 가 0 이면은 좌변 0x 우변 0 1이 되죠 해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죠 그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해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a 가 1 일때도 0x 되고 1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0 1 이것도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을 때는 a 는 0하고 또는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발생하죠 그래서 ㄷ 맞습니다 그래서 ㄷ ㄷ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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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